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미포입니다 오늘 다크서클 진짜 미치게 내려와 있네 애교살 그림자 이거 필수야 여러분 필수 조져 조져 조지 부시 뭘 봐 너 나한테 불만 있니? 얼굴이 봉준인데 보셨습니까? 속눈썹이 두 배로 길어지더라고요 이거 블러셔 미쳤죠? 발림성도 너무 좋아 세바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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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못 알아든네 세바스찬 저희집 세바스찬이에요 옷은 멍멍이 전용 부티크에서 사줬어요 우리 세바스찬 어때요? 귀여워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꿀같은 휴일에 집에 있고 싶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외출을 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나가야 되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외식 약속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뒤집어지게 난리나게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꿔보려고 해요 지금 지금 아까 일어나자마자 이빨을 닦아서 입동네는 사라졌는데 글쎄 머리에서 머리에서 쓰근내가 나가지고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머리를 감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머리는 오늘 정말 귀찮으니까 요 뚜껑만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다 귀찮을 때 저처럼 이렇게 뚜껑만 감는다는 사실 제가 모를 줄 아셨죠? 저 다 압니다 제가 뚜껑 감는 법 알려드릴까요? 저 머리 뚜껑만 감기 진짜 달인이거든요 저랑 뚜껑 감으러 가실까요? 열가 될 때 열리는 뚜껑 말고 오늘은 냄새나는 뚜껑을 감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수리까지 감아줘야 돼요 기려줘야 돼요 이렇게 앞머리만 감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차피 다 들키게 돼있어요 그래서 정수리까지 다 감아줘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머리 뚜껑만 감고 말리고 왔고요 자 이렇게 머리 뚜껑만 감고 말리고 왔고요 그리고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넘버즈인의 달달걀 토너 패드 이거에다가 메이크업 찰떡 토너 요 두 개를 합쳐서 먼저 토너를 하고 그리고 정샘물의 물크림 정샘물의 물크림 이건 항상 제가 사용하잖아요 얼굴에 좀 발라줘서 보습감을 높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비주얼의 핑크 알로에 글로우 모이스처 크림을 마지막으로 발라서 제가 마무리를 해줄게요 오늘 또 마스크 쓰고 돌아다녀야 되니까 또 피부 화장 벗겨주면 안 되잖아요 미스트를 좀 뿌릴게요 이거 왜 안 나오지? 응 나온다 시원해 시원하다 다크서클 커버 같은 경우에는 컨실러 두 개를 섞을 건데 일단은 좀 연어 컨실러랑 완전히 옐로우 베이지 컨실러 좀 섞어가지고 저는 항상 다크서클 커버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제 다크서클이 좀 꽤나 빌런이어가지고 웬만한 컨실러로는 잘 안 가려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섞어서 발라주는 편입니다 오늘 다크서클 진짜 미치게 내려와 있네요 진짜 발가락에도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는 것 같은 느낌 컨실러로 이제 커버를 좀 해줄 겁니다 요즘 여드름 되게 많이 사라지긴 했거든요 피부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한 두 달 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국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얘네들은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도저히 안 잡히더라고요 요즘 트러블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자국들이 남겨져있어 세상 사람들이 나 여드름쟁이었던 거 아무도 모르게 피부가 싹 나아야 되는데 아니 글쎄 이렇게 군데군데 흔적을 남기고 이 여드름 새끼 흔적을 남기면서 여드름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오늘 파운데이션은 제가 피부 상태 극도로 안 좋을 때 항상 이 헤라를 사용하거든요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사용하겠습니다 방금 들고 있던 이 입생로랑 쿠션은 허세용이에요 이거 절대 안 사용하는데 그냥 약간 좀 아시죠 지금 지금 이 베이스 부분을 스킵하고 보시는 분은 제가 이거 계속 들고 화장하면 제이포 입생로랑 썼나봐 고급죠 이런 느낌으로 저를 보실 텐데 헤라도 물론 고급지긴 하지만 저는 약간 입생로랑 이 케이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 이렇게 허세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뭔 느낌인지 아시죠? 입생로랑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사용하고 있어요 얇게 깔고 필리밀리 올리브영의 필리밀리 퍼프 2,000원짜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밀리가 퍼프 진짜 좋아요 저 그 티라미수 퍼프도 한동안 사용 많이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안 빨아서 안 가지고 왔고 이거 새로 샀거든요 어제? 근데? 헉? 좋다 퍼프 너이자식 괜찮네 보이시죠? 피부 좋아 보이는 거 보이세요? 와우 헤라가 파운데이션을 참 잘해요 아주 곳곳에 있는 여드름들을 다 없애버려야돼 숨어있는 놈들 다 나와 그냥 다 없애버리게 팩트로 유분감을 정리하겠습니다 팩트로 코 먼저 정리하거든요 이렇게 코 먼저 유분감 없애면은 뭔가 되게 코가 약간 찰흙코 같다고 해야되나? 코가 이렇게 뭔가 찰흙 같아요 코만 먼저 이렇게 유분감 없애놓으면 내 자신이 너무 웃기더라고 코가 너무 좀 보세요 약간 좀 찰흙코 같애 그쵸? 그치 않아요? 저 지금 살짝 이 볼 부분은 스킵하고 필요한 부분만 일단 유분감을 정리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리퀴드 블러셔 바를 거거든요 저 이중턱에도 기름기 없애버려야돼요 여기 나도 쉐딩하기 때문에 오늘 쉐이딩은 레어카인드 거 와 이거 봐요 중간에 빵꾸 뚫렸죠 저 이런 거 보면 되게 뿌듯해하거든요 내가 이 제품을 이렇게 썼구나 잘했네 수고했다 이런 느낌 저기서 저렇게 뭔가 빵꾸난 거 되게 보면 뿌듯해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저 최근에 알아냈는데요 여러분 어머 나 코 쉐딩 뭉쳤어 얘 자존심 상해 잠깐만 제가 요즘은 코 벽 쪽은 되게 열심히 이렇게 쉐딩을 하고 그리고 여기 미간 부분 있죠 저 여기 안 건드리려고 해요 제가 원래는 여기 미간 다 이렇게 건드려서 이렇게 쉐딩을 했었는데 약간 인상이 너무 강해져 보이는 거 같아서 어느 날 제가 여기 한번 해놓고 여기를 아이보리 섀도우로 덮어버렸는데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저 여기까지만 코를 높여놓고요 요런 아이보리 섀도우 있잖아요 이런 거 제가 여기다 살짝 깔아요 이런 데다가 깔면 여기다 쉐딩한 거보다 훨씬 인상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렇게 요즘 하고 있어요 이제 얼굴 쉐딩을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저 약간 여기부터 먼저 이렇게 조저조저 조지 부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조저조저 조지 부시 이렇게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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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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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립이 생각 안 난다 드립 드립력이 떨어졌어 어떡하지 안 되겠어 핸드드립 커피 또 마셔야겠어 그래야지 드립력이 살아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자 이제 제 역광대를 쳐볼게요 내리고 올리고 돌리고 돌리고 애교살 그림자 이거 필수에요 여러분 필수 피부 톤보다 훨씬 밝은 톤의 컨실러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애교살에 칠해줘야 돼 칠해 칠해 어머나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꼼꼼하게 화장한다 진짜 파우더로 덮어요 애벌레 같아 살짝 오버했나? 약간 이렇게 웃으니까 옛날에 에뛰드하우스의 그 은갈치 섀도우 있잖아요 은갈치 애교살 섀도우 바른 느낌이에요 너무 과해 자 이제 죽여볼게요 다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오늘 섀도우 팔레트는 요거 데이지크의 선샛 뮬리 사용할 거거든요 저번에 했던 비대면 메이크업이랑 크리스마스 새로 메이크업 했던 거 좀 응용해서 핑크 코랄 느낌을 살려서 메이크업 해볼 거예요 베이스를 이렇게 깔게요 먼저 눈 언더에도 이렇게 베이스 깔고 크림 섀도우 사용할게요 이거 핑크 색깔인데 너무 과한 느낌은 아니고 눈에 바르면 그냥 코랄빛 살짝 나는 안되겠다 좀 많이 덜어내야겠다 몇일 후에 퍼스널 컬러 받으러 가거든요 내 인생 처음으로 퍼스널 컬러를 받으러 가다 저 진짜 너무 떨려요 제가 추정하기론 저를 가을 뮤트? 가을 웜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왜냐면 쿨톤은 전혀 아닌 것 같고 가을 딥톤은 절대 안 어울리고 부드러운 컬러들이 좀 발랐을 때 괜찮은 것 같아서 가을 주저리 주저리 떠들다가 글쎄 섀도우 찍혔어요 저 약간 조울증이 있어서 이렇게 사소한 거 틀어지면 되게 우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사소한 거에 나는 이렇게 속상하더라 색깔 이쁘죠? 그리고 팔레트의 이 컬러를 이 컬러랑 섞어서 사용을 할게요 눈 뒤를 넓혀줘야 되니까 눈 뒤를 살짝 넘어서 음영을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정직하게 내 눈 끝에서 바로 음영 넣어버리면 눈이 좁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뿔그리 뿔그리한 컬러들 같은 경우에는 넓게 바르면 폐왕별이 일본인형 이런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컬러 양 조절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언더에도 언더는 너무 진하게 넣어버리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살짝만 할게요 그리고 굉장히 자아가 없는 이런 훌렁훌렁한 브러시들이 있어요 가끔 아시죠? 자아가 없어요 얘네는 그냥 내가 이렇게 흔들면 그냥 훌렁훌렁거려 요런 애들 요런 애들로 블렌딩을 좀 해줘야지 뭉친 부분이 슬슬슬 이렇게 풀어지니까 중간중간마다 요렇게 좀 블렌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밖에 아저씨들 어우 너무 시끄러워 나 항상 촬영하는 날 공사를 하시나봐요 요 팔레트에 요 펄을 사용할게요 아 완전 공주님스럽지 않나요 근데 이 팔레트 다시 봐도 너무 공주공주야 공주님 아니 제가 비대면 메이크업 했을 때 이 글리터 눈에 바르면서 나 지금 섀도우 바르고 있는 거 맞아요? 당신 눈동자 바르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투명하고 반짝거리지? 이렇게 까불었던 게 순간 내 내리를 스쳐 지나가서 웃겼어요 그냥 그래서 웃은 거예요 나 근데 그거 솔직히 진짜 잘했다 그거 다 애드리브였어요 나 진짜 잘하지 않았어요? 나 다 봐줬으면 좋겠어 내가 애드리브 나올 만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 걸 다들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얘는 미샤의 솔티드 크림이라는 섀도우예요 뚜껑이요? 어디 갔냐고요? 나도 모르겠어요 제 화장품들은 이상하게 뚜껑들이 다 사라져요 나는 정말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데도 뚜껑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애교살에 발라볼게요 얘는 이렇게 한 번 더 애교살을 요렇게 쉬머 섀도우로 잡아줘야지 좀 더 애교살이 튀어나와 보이니까 아이라인 같은 경우엔 좀 눈 끝에서 살짝 이렇게 떼서 시작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눈이 꼬막눈처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최근에 바꾼 화장법인데 눈 앞머리에 원래는 내가 이렇게 다 아이라인 메꿔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안 그래요 인상이 너무 너무 세지는 거 같아서 사람이 눈을 보면은 이 사람이 눈을 적당히 불아려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너무 앞까지 막 이렇게 칠해버리고 아이라인 진하게 칠해버리면 내가 너무 사람을 막 불아리는 느낌 있잖아요 뭘 봐 너 나 봤어? 너 나한테 불만 있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불아리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냥 눈 앞머리는 비워둬요 좀 진한 브라운 컬러 있잖아요 이 컬러로 아이라인을 블렌딩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눈 앞머리도 섀도우로 살짝 메꾸기 이렇게 눈꼬리 가이드를 살짝 잡아서 빼줄게요 이렇게 자 이제 모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저 삼각존 끝판왕 우리 아이라인 선생님들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주님들 오셨습니까? 이거 제가 진짜 자주 사용하는 아이라인 삼각존 그릴 때 쓰는 애들이고요 이거는 저번에 뒤트임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릴리바이레드 제품이고 얘는 삐아의 로즈번인데 지금 왜 둘 다 소개시켜드리냐면 고민 중이기 때문이죠 얘를 쓸까? 얘를 쓸까? 얘를 쓸까? 얘를 쓸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음... 오늘 일단 삐아 로즈번으로 한번 해보자 해보고 부족할 시에 릴리바이레드로 가는 걸로 로즈번으로 동공 밑에 라인 잡고 일자로 쭉 뺄게요 이런 컬러 같은 경우에 눈 점막 전체를 채워주면 방금 운 것처럼 되게 아련해 보이고 뭔가 사연 있어 보이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색깔 자체가 좀 요렇기 때문에 사연 있어 보이거든요? 참고하세요 여기서 지금 조금 부자연스러움은 섀도우로 풀어줄게요 아니 내가 재밌는 썰이 있으면 진짜 나 들려주고 싶은데 은근히 집순이라서 약속 정말 안 잡히면 그냥 그대로 집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 소원은 아마도 제가 어디 나갈 때가 있거나 뭔가 필요할 때 뭘 사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아마도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으면 그대로 누가 제 침대를 끌고 저는 침대 위에 누운 채로 거기 약속 장소에 가서 제 침대 위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다시 침대 위에서 집에 오고 싶어요 침대 위에 이렇게 타가지고 집에 그대로 끌려오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재밌는 스토리를 얘기할 게 없네요 눈 앞머리는 요 컬러들로 발라버릴게요 제가 이제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시간이 왔어요 완전 낮게 속눈썹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통 속눈썹을 어디다 쓰고 왔라봐요 제 딸내미 가온이가 글쎄 유치원을 한동안 안 갔었어요 왜냐면 애들 겨울방학 때문에 안 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하루 쨍일 가온이랑 붙어있었던 적이 있어요. 특히나 그날은 애가 너무 찡찡대는 거예요. 이제 거의 미운 7살에 다다른 나이라서 그런지 진짜 요즘따라 찡찡거림이 심해졌어요. 와우, 와우. 그날 진짜 신경질 있잖아요.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애가 막, 야! 제가 그만 좀 할 수 없겠니? 하면서 애한테 막 그럴 정도로 애가 정말 찡찡대더라고요. 뭐가 안 맞았나 봐요. 걔는 뭐 걔 사정이 있겠지만 내 사정은 누가 알아주냐고요. 연기가 처음엔 뭉게뭉게 올라오다가 제대로 찡찡대니까 거기서 이제 화산이 정수리로 팍 터져버린 거죠. 그때 이제 심호흡을 세 번 하고 저도 모르게 막 아무 말 안 하고 밖에 나갔어요. 막 이러면서 밖에 나갔어요. 현관문을 착! 여는데 그날 하필이면 폭설인 거예요. 착! 열자마자 눈들이 막 눈바람이 막 슉! 슉! 이러는데 거기서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저 그냥 하아! 하아! 이러면서 눈 막 이렇게 맞다가 그냥 하아! 욕 한 번 날려주고 다시 뒤로 돌아가서 집에 들어왔어요. 10초 만에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또 가운이 찡찡대고 그냥 뭐 어떡해요. 롱패딩 고이 벗어서 다시 올려놓고 가운아 엄마 말 들어줄 수 있겠니? 또 이랬죠. 아무래도 눈 안 왔어도 못 나갔을 것 같아. 고장 나갔어도 뭐 편의점에서 캔맥주 4개 만원 할인하는 거 그딴 거 사왔겠죠 뭐. 눈끝 아까 꼬리 가이드 잡아놨잖아요. 여기를 펜슬로 눈꼬리를 뺄게요. 저 요즘 이렇게 펜슬로 눈꼬리 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훨씬 더 부드럽게 라인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좀 붓펜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속눈썹이 완전히 길어지는 이제 마스카라를 사용하겠습니다. 저도 친한 유튜버 언니에게 영업당한 마스카라입니다. 언더에는 이렇게 마스카라를 고지곳대로 차렷! 시켜가지고 마스카라를 해줘야 돼요. 눈화장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어머 눈화장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눈썹이 너무 모나리자라서 살짝 민망하니까 눈썹을 빠르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원래 클리오 킬브로우 오토 하드 펜슬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즘 좀 제 마음이 갈 때가 되어서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꾸준템들을 많이 갈아치워봤어요. 지금 얘는 제 고정템은 아니지만 오늘 한 번 처음으로 사용해보는 브로우 펜슬이거든요. 이 질감이 딱딱한 게 참 마음이 들어요. 가끔 브로우 펜슬들 중에 물러 터진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바르는데 막 뭉치고 브로우 펜슬 주제에 촉촉한 애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암튼 브로우 펜슬 주제에 촉촉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딱딱하고 뭔가 진짜 건조한 애들이 저는 딱 마음에 드는데 얘는 딱 건조하네요. 좋아요. 제일 진한 부분부터 솔질하면서 이렇게 미소 주우면 얼마나 자연스럽게요. 이렇게. 이제 블러셔 시간 너무 좋아. 이거는 나스 섹스어필 블러셔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거 리퀴드거든요. 볼 중앙에 발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색감 이쁘다니까요. 색감이 미쳤어요. 미쳤어요.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원래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핑크 블러셔 바르면 내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이렇게 뭔가 아크. 그런 거 진짜 싫어해. 뭔가에 안 맞는 거. 제 나이에 맞지 않게 뭔가 핑크 블러셔를 바른다는 게 저 혼자 그냥 제 자신이 막 싫은 거예요. 그런 거 남이 하든 막 상관은 없는데 근데 제 자신이 그런 게 싫다고요. 최대한 안 바르려고 하다가 요즘 이상하게 이런 핑크 컬러에 제가 막 꽂혀버렸어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이 블러셔가. 발림성도 너무 좋아. 저 지금 파우더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막 매끈하게 그냥 퍼프로 그냥 탁탁 바르는데 발린다니까 이게 그냥 내가 올리는 대로 그냥 척척 먹어들어가서 그대로 그냥 이게 펴발라진다니까 이 컬러 자체가. 나스가 진짜 좋긴 좋다. 이거 데이지크 러브비치 컬러예요. 이것도 예뻐. 얘는 그냥 섹스어필이랑 컬러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리퀴드 블러셔 덮어주는 용도 그래도 얘도 컬러감 꽤 예뻐요. 섹스어필 굳이 안 바르고 얘 단독으로만 발라도 예쁜 블러셔예요. 얘는 제가 예전에 옆광대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옆광대 커버로 사용하는 그 차분한 코랄 블러셔가 있어요. 이니스프리 건데 그거는 최근에 이 제품 사용하고 이 제품도 꽤 괜찮은 것 같아서 얘로 요즘은 옆광대 커버 살짝 해주고 있거든요. 좀 블러셔가 동동 뜨는 느낌도 살짝 죽여준다 그래야 되나? 이걸 옆광대 살짝 커버하면서 블러셔끼리 좀 컬러감이 이어지도록 해줄게요. 전체적으로 광대를 살짝 감싸면 옆광대 커버에 효과적입니다. 이거는 에이프릴 스킨의 하이라이터인데 저 이런 케이스를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전 하이라이터 요즘 이런 외관 케이스도 되게 많이 따지거든요. 하이라이터가 반짝반짝하니까 케이스도 예쁜 거 막 그런 걸 쓰고 싶어. 근데 얘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장롱에 쳐박아놓고 있다가 한 번 되게 바쁜 날에 손에 집히는 대로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탁 사용을 해봤는데 어머 웬일이니? 얘가 진짜 컬러가 투명하게 되게 예쁘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이라이터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되게 예쁘게 하이라이터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요즘 좀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나쁘지 않고 저 옛날에는 진짜 하이라이터라면 무조건 되게 사이보그 같은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막 무조건 하이라이터 반짝반짝 발광하는 거 있어요. 발광? 발색이 되게 쫘악 나오는 애들이 제 마음에 쏙 들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은은한 게 좋더라고요. 나 은은한 사람이 되고 싶나 봐요. 실버, 실버한 사람. 립은 어뮤즈의 성수동 발라줄게요. 어머 지금 립 보시면 되게 조퇴해야 될 것 같잖아요? 양호실 갈 때 필수 입술 컬러. 당장 덮을게요. 여기다가 립을 다른 컬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성수동 이 컬러로 그라데이션을 할 거예요. 휴지가 있으신 분들은 휴지로 컬러를 한 번 계속 덜어내세요. 한 번 더 이 컬러를 입술 안쪽에 이렇게 진하게 바를게요. 눈 화장은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블러셔. 입술은 이런 느낌. 이렇게 머리를 다 말고 왔어요. 고데기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암튼 오늘 이렇게 제가 뒤집어지게 변신을 한 번 해봤습니다. 크! 오랜만에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제대로 한 번 화장을 해봤더니 휴차 기분 전환이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린 다음번에 또 봐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